사진 잘 나오나요? 컷! 개방감이 엄청난 세강!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큰 천장에서 볼 수 있는 집 눈이 너무 부셔요 김포 운영동입니다 전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도로에서 아주 근접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집 이 집은 실내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집입니다 안쪽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담장을 높게 시공하였습니다 대지가 넓다면 사생활 보호가 되겠지만 대지가 작다면 오히려 담장을 쌓아서 단점을 보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고요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신발장으로 4칸으로 되어 있고요 탕하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선반용으로 되어 있고요 동문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화이트로 화이트로 아 밝다 라는 느낌이 콱 드는 집입니다 이 집은 격에 중간중간 수납 공간이 알차게 되어 있고요 요기마저도 수납 공간 안쪽에는 1층의 공용 화장실 사이즈는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 전명창으로 되어 있고요 아 환하다는 느낌 세강이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드는 집입니다 주방과 아일랜드 시타 다이밍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지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담장을 원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지붕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마당을 보여드렸고요 다이닝 공간 앞에는 대형 아일랜드 시탁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수납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알찬 공간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이고요 계단 밑을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수납 공간과 가전제품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도 깊게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마지막까지도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안쪽에는 거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그마한 마당이 보이고 있고요 전면 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바닥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즐기면서 올라올 수 있는 계단 하늘을 보면서 2층까지 올라왔고요 올라오시자마자 정면에 미다지 문이 보이고요 들어오시면 바닥은 원목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 기역자 픽스 창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끝에는 환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넉넉한 사이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구구 욕실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샤워 공간 비대 이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욕실에 나오셔서 다시 옥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하늘이 바로 보이고 있어서 오늘 날씨 맑음 너무 좋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다지 문을 열면 드레스룸 디그자형 시스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액세서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독특한 점은 수선처리가 바로 이 공간에 수선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 가능하고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드레스룸과 택실이 어울리나 건조기를 이용하시고 난 후에는 바로 수납은 하시기에는 아주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옥도로 다시 나오면 안쪽에는 보일러실과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는 미니 창고 그 다음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2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전면 큰 창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환기 창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방 사이즈는 300에 320 사이즈입니다 바닥은 원목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대부분 창가 쪽에 있는데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00에 335 조금 전에 방보다 약간 조금 더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기 창으로 되어 있고요 왜 전면 창고를 쓰지 않았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집은 어둡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방에 나오시면 2층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욕조와 세면대, 비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계단을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는 집이네요 약간 텐션 리즈트 올라가는 기분 햇볕이 눈이 부시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앞에도 액자처럼 보여지는 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위에도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이렇게 채광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채광 때문에 다락방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 다락방에서 차를 한 잔 드셔도 아주 좋은 그림처럼 느껴지고요 밖에 테라스 저라면 3층을 안방으로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으로 채광도 좋고 하늘, 구름 너무 이쁘게 잘 보이는 집입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옥상 테라스고요 수선처리, 전기시설 다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산속에 있는 집이라면 방화유리 난간을 저는 선호합니다 밖에 뷰를 볼 수 있어서 하지만 이 집은 나만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담장을 이용을 했고요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풍경을 볼 수 있게끔 엑스타처럼 그림 같은 집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바이바이